소득세 원천징수는 진짜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계속 나온다 용어의 정의를 다시 보시면 소득 발생시점에 세금을 징수한다. 원천은 소득 발생시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용어가 잘 이해될 것이다 소득 발생시점에 세금 징수 하자 그래서 전반적인 틀은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소득 귀속자라고 할게요 소득을 지급한과 동시에 곧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원천징수에요 예를 들어 소득을 1억원 지급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은행이었어요 그리고 이자 소득을 지급해요. 그래서 1억원을 지급한다. 그럼 보통 14%의 이자를 떼요 그럼 소득이 지급자의 실수령액은 8,600만원이죠 그리고 소득이 지급자는 저 1,400만원의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돼요 이러한 제도가 원천징수다. 기본적으로 소득 발생시점에 세금 곧바로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에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는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인데 그 5월달이 되기도 전에 발생시점에 세금을 다짜오짜 징수하기 때문에 과생안천 입장에서는 세수 조기 확보에 측면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틀은 이 소득을 포착할 수 있다.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도 3.3% 이렇게 다 떼죠. 3.3% 그럼 나중에 5월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게 다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득이 발생한 게 다 포착이 된다. 한쪽이 걷어들였으면 상대방의 소득이 포착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참고 목적으로 들으시면 사실 과생안천이 징수해야 되는 업무를 이런 소득지급자한테 대리해서 맡기고 있죠 심지어 이걸 잘했다. 이걸 과생안천을 대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잘한 거지만 이걸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거나 칭찬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원천징수 만약에 안 했다. 그럼 가산세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지만 전 세계가 더 거대한 이익 보유하고자 소득을 탈세 방지하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원천징수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유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는 일단 용어가 헷갈리니까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다 유형이 두 가지예요 일단 용어를 통해서 개념을 살짝 추정해 보면 예납, 예납은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그냥 미리 납부한 거 예정 납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완납적 원천징수는 완전히 납부한 거예요 완전히 납부한 그래서 예납, 완납, 예납, 완납적 원천징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예납이랑 완납적 원천징수가 뭔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조금 더 쉬운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완전히 나쁘한 원천징수 그래서 이번에는 소득의 지급자를 농협이라고 보고 소득의 지급받는 사람을 정윤동쌤이라고 체크해 볼게요 왜냐하면 정윤동쌤이 한 달에 한 번씩 로또를 사요 5천원씩 사가지고 그 주에는 굉장히 저를 현혹시켜요 내 지갑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니 로또를 샀다 내가 또 이거 되면은 뭐 갖고 싶어 이러면서 올해 초부터 얘기했어요 올해 초부터 그래서 선생님 뭐 차를 갖고 싶어요 뭐가 갖고 싶어요 다 사줄게 이번에 로또 됐어 다 사줄게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그런 설렘으로 보내는 거죠 사실 그게 5천원을 산 거죠 그 행복을 5천원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벌써 지금 10월달까지인데 단 5천원도 안 됐어요 단 5천원도 한 번도 안 됐어요 한 번도 하지만 될 거라는 그 희망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됐다 됐다 만약에 로또가 됐어요 그럼 이제 1등은 농협에서 받는데요 나도 좀 몰라요 서울역 농협에서 받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됐으면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대본 적이 없다 저는 그래서 농협에서 이제 로또 당첨을 당첨 소득을 받는 거예요 한 요즘 보통 10억 당첨됐다고 봐서 10억을 지급받는다 그럼 이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을 곧바로 징수하는 원천징수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또 소득은 참고로 기타 소득의 열고가 돼있다 그랬죠 그럼 이 로또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떼냐면 정말 FM대로 떼면은 지금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FM대로 떼면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30% 이렇게 떼요 그래서 약 30% 이렇게 떼인다고 보시면 30% 약 더 정확히는 3억까지는 10 3억 초과는 30인데 그냥 30% 뗐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해서 세금을 3억 징수했대요 그럼 이 농협은 다음 달 10일까지 3억을 정부에 납부해야 되죠 그럼 정윤도쌤의 실수령액은 7억이에요 그런데 이 로또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소득 발생 시점에 징수하고 더 이상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원천징수로만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해요 정윤도쌤는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사업소득 이런게 강사소득 이런게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로또 소득에 대해서는 5월달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이미 세금 떼인거에요 3억원 이걸로 끝이다 그래서 과세 편의를 두고자 소득세의 많은 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 제로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소득세에만 있는 제도다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 근데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를 좀 더 잘 보시면 이번에는 은행이다 이번에는 저에요 이제 윤도쌤이 저 당첨된 소득중에 1억을 저한테 준거에요 그래서 저는 1억을 은행에 내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를 나중에 받았다 그냥 이자 1억원을 받았다 라고 볼게요 그럼 저 이자 1억을 지급하는 시점에 곧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원천징수에요 그럼 이자가 보통 14% 떼이기 때문에 1400만원이 떼이겠네요 그럼 은행은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1400만원을 납부하셔야 되요 그리고 제가 받은 실수령액은 8600만원이죠 근데 이제 예납적 원천징수는 요렇게 세금이 떼었더라도 내년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요 그냥 진짜 예정 원천징수 한거에요 왜냐면 진짜 소득 포착 목적으로 발생시점에 세금을 징수한 것이고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하고 내가 1억을 다 수령했으면 내가 까먹을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신고를 안하고 탈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생시점에 다짜고짜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를 한거 실시하는 것이다 근데 왼쪽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5월에 종소세 신고 안하고 납세행과 종결되요 납세행과 종결 하지만 저는 요렇게 세금이 떼었더라도 반드시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되요 그 종소세 신고를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꼭 아셔야 돼요 요거까지 일단 내가 신고해야 될 소득이 얼마인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 신고해야 될 소득이 1억이에요 8600이에요 1억이다 8600이다 이때 신고해야 될 소득 1억이다 8600이다 1억이에요 1억 내가 실제 발생한 소득 실제 발생한 소득 1억이죠 그래서 1억을 요렇게도 좀 표현해 볼게요 실수령의 8600에서 원천징수된 소득 1400만원 더해서 1억 그래서 세 전 소득으로 가셔야 돼요 마치 어제 배웠던 간접 외국납부세이랑 좀 비슷하죠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인금산입으로 간주해서 나중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줬죠 그래서 세 존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내 실제 소득 그리고 더 복잡한 과세체계가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 그냥 세율이 30%였다라고 과정을 할게요 그럼 세금이 3천만원 나오는데 이 3천만원에 대한 세금 중에 1400은 이미 냈죠 1400은 이미 냈잖아요 소득 발생시점에 떼었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수령액은 8600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떼인 거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표현한다 해요 원천징수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준다 그래서 5월달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납점 원천징수의 시스템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좀 정리해보면 예납점 원천징수란 발생시점에 세금을 곧바로 떼지만 다시 5월달에 세전소득을 신고한 후 그래서 정확한 세율이 부과돼서 세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미 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제도 그게 예납점 원천징수세액 그게 예납점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2배사 근형기가 그 안에서 어떤 건 예납점 원천징수 소득이 있고 어떤 건 완납점 원천징수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계속 계속 잘하셔야 돼요 그 구분을 계속 계속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완납점 원천징수세드는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예납점 원천징수는 다시 5월달에 신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소득마다 원천징수 유무에 따라서 신고회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득의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응용해서 원천징수세도 이 두 개를 소득기속자 입장에선 뭐라고 부르냐면 예납점 원천징수 할 때 분리과세한다라고 표현하고 완납점 원천징수 할 때는 다시 종합과세를 해야 되고 완납점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돼요 그거를 분리과세라고 표현하자 그럼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안했다 그럼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반드시 5월달에 종소서를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리과세의 개념이 사실은 저 FM대로 분리과세를 설명해 드리면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올해 전까지는 이 분리과세 equal 완납점 원천징수였어요 그래서 완납점 원천징수이자 원천징수로 해서 납세가 종결되면 그게 분리과세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지급자 입장에서 완납점 원천징수는 소득지급 기속자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방식이었다 근데 올해 신설됨으로써 하나 예외가 생겼고 그게 사실 원칙이에요 그게 사실 원칙인데 그 규정은 하나고 나머지가 다 이거여서 지금 모든 수험생들이 완납점 원천징수 equal 분리과세로 알지만 사실은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분류는 아예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죠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 게 분류고 분리는 종합과세 소득이지만 이 종합과세에 앉지 않고 분리하는 과세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전까지는 모두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됐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equal이에요 원래는 equal 올해 딱 신설된 거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지금은 참고 목적으로 들으셔도 좋다해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자가 연간 주택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자가 원래는 비과세였어요 근데 최근에 과세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과세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과세를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설됐어요 그럼 분리과세면 원천징수 납세가 종결되느냐 원천징수 안해요 얘는 개인사업자여서 원천징수 안하고 스스로 종소세 신고해야 되는데 2배사 근형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5월달에 신고해야 돼요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서 세 개사하는 방식이 아예 별도로 다 규정이 있어요 별도로 세율 이렇게 부과하고 이때는 이거 공제만 하자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원래 FM대로의 분리과세예요 5월달에 종소세 신고하지만 종합과세 안치 않고 분리하는 과세 방식 근데 분리과세 방식은 원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됐었다 그래서 완납자 원천징수로 그냥 분리과세로 불렸지만 사실은 얘는 원천징수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위배되는 예외가 아니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소득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참고 목표로 들어줘야 되고 지금 처음인 예정 규정처럼 완납자 원천징수를 그냥 분리과세로 이해하셔도 좋다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